손님의 소식이..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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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누나 얼굴 안나오는데? 휴.. 이달해? 응 너 별로라면서 이거 왜 거짓말 쳐 굿 내 취향은 아니지만 굿 더워줄 수 있어 거기 말고 여기 봐봐 짱 됐겠지? 머리 70 70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숟가락은 없다고? 그러니까 내가 쭉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낀 소 너무 깊숙이 있네 잘 찍고 있는 거 맞을까? 당연하지 진짜 안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세련미 머리가 절반인 거 같기도 하고 인사야 저 성도 어떻게 쓰는 거야 그쵸 조금비 싶어서 되기 다 실패 아 근데 아버님 어제도 말했는데 뭔지 알지? 응 어 근데 내가 이거 찍고 반대쪽에서 찍어서 더 잘 보이겠어 또 이 오늘도 소리 나네 뭐가 나 조금 창피해 근데 나 창피해 어디 가세요? 야! 페피하우스 빨리 꺼내 나 자꾸 창피해 야 막내 나 못하겠어 나 쟤 시키면 안 돼? 안 돼? 나 못하겠어 뭐해? 너 어떻게 해야 되냐? 저 아봉이요 이 정도 꽂아냐? 이 정도 꽂아냐? 이 정도 꽂아냐? 어, 담아봐 어 잘했다 혹시 안 예쁜데? 잘했어 뱃게 오저씨는 그 뒤에 있다. 근데 여기는 왜 이게 맞아? 그게 맞다고 전화가 왔어요. 819번 고객님. 슈픔으로 들어가 있어요. 야 김윤겸 네 이리로 와. 딸가봉이라며 삿밭딸이잖아 아니야 딸가봉 맞아 삿밭딸이잖아 삿밭딸 안녕하세요 지금 뭘 푸고 있나요? 물을 한번 묻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럼 푸는다 좀 부족할 것 같은데? 푸주세요 자 이 맛은 딸기 맛입니까? 김새랑 파란 것 같아 김새랑 파란 것 같아 이게 맞는다 보니? 핸드폰에다 붙여? 이거 오이도 없으냐고요? 어차피 넌 본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 나는 안 되지 나는 나 슈팅스타 좋아하는데 민추랑 붙어있어 너무 귀엽지? 이게 짠이 안녕 헐 오이도그 오이도그 고춧가루 치즈 설탕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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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지? 지금 치고 말아 나가라 나가라 언니가 턱털이 해놓은 것만 쓰는 것 같은데? 괜찮네 근데 이거 손이 자꾸 이거 따라다니는 거 알지? 무슨 손이? 언니가? 나 위에서 찍어야지 거기 계속 있어 왜 자꾸 나가? 이렇게 쓸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허리 없냐? 손이 어딨어? 턱털이 개잘했네 이거 있지? 난가? 난데? 어 윤겸이네 그냥 바라봐 그냥 바라봐 이렇게 3개 여기 여기 비싸지 뭐 있냐? 안에 봐봐 다가지가 다가지네 왔어 왔어요 나 그 딴 때네 그런데? 안 담아봐 아이템 너무 딱딱해 필터치요 진짜 딱딱해 어 필터코 응 당연하지 아 지금 저는 그렌드 물어보는 거 아니야? 그렌드 물어보는 거야? 뭘 안겨두지? 초록초록 초록초록 아 맞아 늘어난 거 같아 뭔지 알지 하하하하 벽은 깔아서 아 바탕 걸려야? 아니 아 바탕 걸려가지고 물에를 깔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매장에 나온 물에는 괜찮지? 괜찮지 않아? 모르겠어 완전 이거 건강한 색 아님? 그니까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저한테 타먹었어 정말 힘들다 아 나 왜 독받아야 돼 세영이한테 배치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화면 달달달 떨리고 싶어 ㅋㅋㅋㅋ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창피하니까 말 걸 아 왜 창피해요 근데 이거 화면도 잘라서 첫 아니 안그랬 것 같은데 괜찮은냐 알 eth Sharon 아 에어 아 아 아 구워줄게요 언제나 고기를 구워줄게요 치킨 롱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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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컨텐츠를 하나 주셨어 너? 사장님이 컨텐츠를 하나 주셨어 너? 너 신입 알바생 교육 시키는 거 우리 윤겸이가 달라졌어요 제발 이거 쓰지 말아줘 제발 이거 쓰지 말아줘 제발 이거 쓰지 말아줘 지금 너무 치즈는 거 아니에요? 롱롱인 줄 알아봐 다시 해볼게 왜? 왜 들어가게? 먹고 싶었어? 알바랑 씹어야겠어 아니 안 씹어 알바를 했는데 어 이제 무더워 들었어요? 아니 그냥 몇 시간 동안 씹고 그냥 입에다 몇 시간 동안 씹고 하트는 적당히 먹으라니까 여기 뭐야 하트는 적당히 먹으라니까 여기 뭐야 하트 맞아요? 하트 맞아요? 네 뒤 노르세요 라이크 누나가 라이크해요? 좋아요 아 좋아요? 구독? 다 아프리 하트는 자리에 빠졌어요 하트는 자리에 빠졌어요 다 아프리 나이크 아 쓰러져 있구나 여기 하트는 자리에 빠졌어요 하트는 자리에 빠졌어요 다 아프리 펜프 그 자세히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문에 이게 뭐야 안녕 오늘도 봐줘서 감사합니다 입법을 깔면 절대 못해 안녕 술 한잔 먹여야돼 사장님도 출연해줘요 출연해줘요 안돼 나 보는 사람이 많아 안녕 팬션이 높은 눈하는데 언제까지 해야지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아 배 맞지마 아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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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